자 다음 질문입니다. 비주얼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눈에 띄는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. 사실 외모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한 건 아닌데요. 그 몸 생각해서 제가 회사 들어와서 딱 처음으로 했던 게 운동이거든요.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걸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식단 관리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하는 거를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외모 관리가 다른 게 필요가 없구나. 사실 팩도 있고 다른 것도 많지만 그냥 건강한 음식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 이게 최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 뭐 특별히 외모 부분만을 뭔가 좀 더 신경 쓸 부분은 없고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. 일단 잠을 잘 잘 수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자니까 저절로 얼굴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고 싶어서요. 네 뭐. 네 뭐.